XSFM입니다. I, D, W, K 가질의 이승균피디입니다. 범죄 다큐를 보면 일을 빨리 처리하고 끝내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는 경찰이 종종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죠. 취재 과정에서 비슷한 마인드로 접근하는 기자들 주변에는 내가 당사자요 하고 스스로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는 취재원들이 있는데 이들만 취재하고 말면 보통 그 기사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무석 논란도 전문가가 취재하면 다릅니다. 헬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리는 22년 4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455회 금요일 순서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헬마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우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뭡니까? 최창조 교수는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 윤회깐이 아니었는가? 제가 토요일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천문을 읽고 그 답을 말해주는 일. 그게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관. 네. 너무 적은 재료와 너무 적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면 어떨까요? 시작하자마자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에는 선수가 넘쳐납니다.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레드오션에 있는 그 많은 상품을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곧 최고 권력자가 되는 사람이 무속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도 그가 소비하는 무속인의 숫자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네. 최창조 교수는 안타깝게도 그중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게 사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를 계속 홍보하고 체험해보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현 최고 지도자의 첫 작품은 무속이네요. 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경제력이 있겠죠. 뭔가 시장 활성화가 되어서 경제... 50초. 무속시장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청와대만 개방돼도 그 많은 돈이 쏟아지는 걸 보면 한국은 확실히 UAE보다 돈이 더 많거든요. 요즘에는 카드 받잖아요. 뭐가요? 복채 이런 거. 맞아요. 카드 받아요. 무속이야기 주간입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라이트 맥주 혐오비오틴.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고든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빅그린 같은 경우는 할인이 좀 너무 빡세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깨끗한 생각 같은 경우도 할인이 굉장히 빡센 타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XX몰은 저희가 유명상 피디를 깡패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서 전화통화를 들어보면 그런 할인을 좀 어떻게 구렁이처럼 가지고 와요. XX몰에서만. 할인을 가져오다 가져오다 못해서. 100% 할인이 시작됐어요. 이거를 이벤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액세스몰 아래로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홍보 문구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쓸 수 있습니다. 100% 할인 이벤트를 알립니다. 요즘 치약 배송비만 내면 무료! 써보고 판단하자입니다. 제가 이 이벤트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4월 8일 금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일주일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송비만 내면 요즘 치약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저희 지금 정가가 13,500원이죠? 네. 요즘 치약에서 판매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재구매율이 엄청 높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네. 한 번 써본 사람이 다시 구매하는 재구매율 높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획한 이벤트입니다. 요즘 치약 사장님 방송 듣고 계시죠? 저는 이거 권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사장님과 저의 대화예요. 유면상 PD도 이것까지 권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하자 그랬죠? 그래서 하긴 합니다. 물론 1인 1개. 중복 주문은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도 손해예요. 공장이 불났어요가 되니까요. 거기서부터는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라 도둑이 됩니다. 그렇죠. 요즘 치약을 쓰고 일반적인 치약을 쓰면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입니다. 당연히 판매사는 출혈이고 모험이죠. 공짜로 하나쯤은 받아가세요. 여러분, 일주일하고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유면상 PD님이 마지막에 적였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대본을 옮겨 적다가 문득 괴이하여 유면상 PD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한대? 2주일? 어, 근데 여기 왜 안 썼어? 글쎄, 뭐 굳이 말해야 될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유면상 PD가. 그래서 딱 눈치챘죠. 아, 유면상 PD가 심각성을 못 느끼면 사장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큰일 났다. 2주가 무슨 말이냐? 정말 망하고 싶어 환장한 거냐? 일주일로 줄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판매인데 수수료는 어떻게 하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액세스몰이. 액세스몰은 수수료를 받죠. 그것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사장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요즘차 사장님하고 당신 마약하냐? 이런 거 물어본 만큼 친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광고주랑 그렇게 친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수수료 받지 마라. 대신 일주일로 줄이고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으면 조기 종료해도 된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제서야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떡하죠?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때 느끼셔야 됩니다. 청취자는 무엇을, 소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흔히 사장님의 상태가 철권에서 나오는 잠깐 별이 도는 상태죠. 그로우기라고 하죠. 이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관계는 제 이해관계와 다릅니다. 여러분은 망해라 타고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건 저희가 소비자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주일이란 기간이 있지만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회사는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조기 폐업할 테니까요. 네. 100% 할인. 공짜로 물건을 보내드립니다. 딱 일주일 마냥.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가급적 다시는 하지 말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아휴 참. 이거 원가 XXXXXX이에요. 원가를 공개하면 어떡해요. 미친 거 아니야?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씨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새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이번 주는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다시 들어보고 오십시오. 청와대를 옮기자는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짜친 수준의 어떤 기사문 혹은 칼럼 글이었으며, 계속해서 인용되는데 원래는 그 가치가 별로 없는 말이었다. 정도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헬마우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마우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짜친 얘기가 사실, 전 서울대 교수한테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풍수쟁이들 누구가 하는 얘기 정도로 신문 지면에 소개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목욕탕에서 할 얘기죠. 그렇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이분이 스피커가 크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다뤄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관심을 가졌느냐, 이분 개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면, SK 최종현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왜 서울대 교수를 때려치우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SK 최종현한테 전화가,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SK 그룹에 강연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다른 그룹에 또 다른 회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번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SK 그룹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긴 했었습니다. 관련 인사들이 좀 포진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한국 대기업들, 무속 좋아하는 거는 또 역시 알려진 얘기인데, 어쨌든 이 양반은 서울대 교수 타이틀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재계에 한가락하는 분들의 모종의 후원과, 그리고 언론 매체들의 호의적인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피커를 계속 키워서, 결국 이게 대통령 당선자, 김영선 당선자를 비롯해서, 그런 주변 인문들한테도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YS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리로 동원이 됩니다. 1993년 10월이 되면, YS의 역사바로 세우기의 일환 중에 하나로, 청와대 구본관을 철거를 합니다. 이 청와대 구본관은 지금 본관하고는 다르고요, 구본관은 일제 때 조선총독의 관자로 지어졌다가,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이승만의 경무대로 이름이 바뀌고, 그 뒤에 윤보선 때를 거쳐서 청와대의 원형이었던 그 건물입니다. 옛 건물을 부수죠. 그걸 철거할 때의 KBS 보도에 이 비슷한 내용들, 어제 저희가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봤었던 그 논거의 원형들이 녹아있는 게 나옵니다. 해수루 30년 전 기사를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10시,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옛 총독관사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9년 7월 25일 준공된 뒤, 총독부 건물과 함께 지난 54년 동안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옛 총독관사가 하나하나 해체돼, 마침내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총독관사로 미군정청장관사로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조로 사용되어 왔던 옛 총독관사, 구 청와대 본관자리는 본래 부각산으로부터 흘러내린 주능선을 끊고 집터를 조성한 것으로 청와대 측은 건물을 철거한 뒤 원상대로 능선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수궁이 있었던 이 위치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지만 양택이 아닌 음택으로 알려져 왔으며 일제는 부각으로부터 경복궁으로 흐르는 맥을 끊어 조선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능선을 끊고 집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북부지방 액센트가 섞인 90년대 서울말인 것으로 그 시절 보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 못하는 방송에서 말을 자유롭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KBS 보도입니다. 음향! 9시에 음향과 지맥과 양택, 음택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희는 일본이 말뚝받았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준 시대였어요. 대통령도 했어요. 없으러 다녔잖아요. 그럼요. 물론 그런 얘기들은 기존에 식민지 시대부터 여러 무속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바닥에는 깔려있는 정서 중에 하나이긴 했을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보도를 통해서 공식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점쯤 돼야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SK 말씀을 하셨길래 혹시 몰라서 SK 본사 건물 풍수를 검색을 해봤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2007년에 조선비지에서 대기업 빌딩 속에 숨어있는 풍수 해가지고 여러 대기업 빌딩들이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뭐 이것저것 했다, 이것저것 했다. SK도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화기를 눌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풍수 전문가가 최창주 교수인가 하고 이렇게 쭉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기사 맨 마지막에 최창주 교수의 인터뷰가 있네요. 있죠.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한국현대사거든요. 그러네요. 한국현대사라서 그래서 사실 건물 관련된 얘기들 할 때도 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했었던 얘기들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대목 어제 인용해드렸던 대목에서 보면 일제가 의도적으로 총독관사를 청와대에 세워서 목줄을 누르고 청사를 중앙청에 세워서 입을 틀어막은 꼴이다. 이걸 철거해야 생기의 운행을 되살릴 수 있다. 이 얘기. 그걸 KBS 뉴스에서 기자가 그대로 얘기하죠. 능선을 복원해야 된다. 주능선을 끊어서 집터를 조성했다. 그래서 명당이지만 양택이 아닌 음택이기 때문에 경복궁으로 흐르는 맥을 끊어서 조선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공식적인 얘기는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는 총독부 건물과 관저로 쓰였던 청와대 구본관 건물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풍수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흉터에 집을 지었다라는 얘기 혹은 일제 때 일종의 지맥을 끊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시절에는 파다하게 유통이 됐고요.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일제 말뚝박기 운동이라는 게 시민단체 단위로 만들어져서 전국 곳곳에 산을 다니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뚝 제거하는 운동. 말뚝 제거하는 운동이 이루어졌고요. 산 정상에서 뭘 발견했는지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3년 전에 공사 현장에서 나온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온갖 약간 소동극이 벌어졌고요. 그 소동극은 또 슬프게도 나중에 이용문을 위시로 한 극우들한테 흘러들어가서 뉴라이트 때는 조선인들의 미개함을 논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가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그렇게 또 동원이 됐습니다. 이 말뚝박기 운동이. 그런 다음에 저기 국정농단 사퇴 때는 박정희묘에 잔디 고정하려고 심어놓은 침 그 말뚝박았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2021년에는 윤석열 조상묘 훼손 사건으로까지 오는 거죠. 깊고 깊은 뿌리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흉터에 집을 지은 결과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된 결과로 제명에 못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풍수지리적인 얘기로 연결되는 게 92년 최창조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위의 민가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 노태워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서 약간 짜친 게 뭐냐면 반박들이 나오니까 윤보선도 있고 뭐 최규화도 있고 뭐 이건 뭐냐 최규수님의 답변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짧게 살았다. 윤보선은 실제로 힘이 없었다. 그렇지. 그런데 사실 굳이 따지면 아주 짧지도 않거든요. 그게 굳이 따지면 해를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복고 출신 인사들이 정재계에서 잘나가는 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5년 2월에 항상 했던 얘기들이 때가 되면 이분을 다시 보수 매체에서 불러내서 계속 인터뷰를 반복을 해요. 최근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 2월 월간조선 인터뷰가 좀 재밌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규수는 청와대 얘기를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과거 청와대 이때 이미 교수 잘린 지 한 20몇 년. 아직도 교수죠. 아 근데 제가 방금 구글에 최창조를 쳐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기사가. 그래요. 네. 인터뷰 기사 져서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폴리풍이에요. 폴리풍수 확실히 대한민국 언론은 김만배 보유국이 많네요. 땅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풍수 끼고 다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시 재소환되거든요. 아.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사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이 종이 꺼내는 거 이거 클리셰입니다. 최창조 교수한테 인터뷰하면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부스럭. 부적처럼. 부적처럼. 무당의 부적처럼. 근데 그 부적이 뭐라고 써 있느냐 과거 청와대에 살았던 인물과 그들의 운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지리학과 교수인데. 어쨌든. 그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검색하면 나오고요. 2015년인데. 돈을 보여주면 되지. 근데 대통령 아니고 그 전에 일제 때 청와대를 지은 건 제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였다. 청와대의 첫 주인이었던 그는 일본에 돌아간 후에 1936년 젊은 장교들에 의해서 살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2.26 사건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천왕을 옹립하기 더 강하게 천왕을 옹립하기 위해서 하급 장교들이 코데타를 일으켜던 2.26 사건 때 내대신 그러니까 이제 국내대신이라고도 하는데 일본 천왕한테 복무하는 내정대신 정도 되는 거죠. 내무장관하고는 좀 다르고 내대신으로 일종의 명예직에 있다가 왜냐하면 그전에 사이토 마코토가 일본 총리도 했었기 때문에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살해된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 인물을 필두로 해가지고 조선 총독을 지낸 자들이 죄다 끝이 안 좋았느냐 하면 되게 애매합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적혀 있어요. 그 뒤에 사이토 마코토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게 야만하시 한조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나서 구속이 되고 총독 자리에서 물러졌다. 뇌물도 터 때문입니다. 뇌물은 그냥 지가 좋아서 받은 거 아닙니까? 뇌물을 받은 게 왜 정신을 지배하나요? 청와대가? 그러니까요. 너는 이 뇌물을 받는다 해가지고 받게 되는 건가? 약간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총수 해석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4대 총독까지 나왔어요. 5대 6대 총독으로 그냥 점프를 합니다. 별일 없었어. 뇌물 안 받았나 봐. 별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7대 총독으로 갑니다. 7대 총독 미나미 지로우는 2차 대전 전범 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로 받았다. 전범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전번만 거기 살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 되고 어떤 조선인이 그럼 여기에 오면 안 됐지 라고 얘기하면 최창조 교수는 여기가 통 안 좋다니까요. 거기는 그 당시에 입주 자격이 전범이었어요. 맞아요. 7대 이게 30년대 후반부터는 다 전범이에요. 분양 공고 뜰 때 입주 자격에 전범이었어요. 무슨 대출을 받아도 안 돼. 전범이어야 돼. 1순위는 전범 A급. 그렇죠. 2순위는 B급. 하여튼 그래서 무기형을 선고받았는데 진짜 안타깝고 뭐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 가속방이 돼가지고 집에서 죽습니다. 좀 독특해요. 지분 풍수가 좋았나 보네요. 그렇겠나 봐요. 자 그 다음에 8대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 연합군 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지목돼서 종신형 받고 옥중에서 병사했다.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A급 전범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베입니다. 그 아베. 아베. 아베 증조할아버지인가요? 아베 증조할아버지. 사실 이 상황에서 풍수학자가 하늘이 진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하늘은 맥아더잖아요. 맥장군님. 맥장군님이 진노한 거 아니 근데 다 좋아. 근데 아베 노부유키 쯤 오면 벌써 이상해. 아니 그럼 풍수 때문에 신세를 조졌으면 자선 대대로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선 대대로 자선 대대로 총리가 두 명이 나오고 장관이 몇 명이 나왔는데 아니 조진 거야 이게? 그리고 본인도 되게 애매해요. 본인은 뭐냐면 아베 노부유키는 항복문서에 조인을 해서 미국의 하지중장한테 그걸 건넸던 치욕을 겪은 인물이다. 아니 별일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들을 외면하고 짐을 가득 실은 배에 가족들만 태워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도망치다가 폭풍을 만나서 짐을 다 잃고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숨으로 겪었다. 아니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죽었네 또 폭풍을 만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원래 옛날부터도 저 대마도 가는 길에 배들은 자주 회항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설명해야 돼? 그렇죠. 짐을 다 잃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배가 무슨 뭐죠? 범선도 아니고 무거우니까 짐을 버려라 했을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은 무사히 돌아왔는데 어떻게 짐만 빠져? 소매치기죠. 이거 약간 도시전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세관에 못된 놈이거나 아 그렇지. 아니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왔거나 많아가지고 남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괜찮고 해. 하여튼 이 문서에는 이게 적혀있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입니다. 이걸 보고 월간조선의 기자는 깜짝 놀란 거죠. 이럴 수가. 박수치며 듣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야 역시 흉지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말로가 안 좋았구나. 5대 6대가 빠진 거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뭔가 안 좋았겠지. 이런 말장난이면 세상 그 누구의 인생을 말할 때에도 그가 흉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해줄 수 있습니다. 5대 총독 인생을 얼마나 뒤졌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설명을 추가로 덧붙이겠지만 이런 건 사실 기본적인 겁니다. 조선총독 이라는 자리는 그 당시는 대장급의 군부 핵심이었던 인물들이 이제 말하자면 중앙정치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호예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총리급으로 치면 바로 그 밑에 부총리급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조선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총독 임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급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위급 정치인이라는 건 항상 모가지가 감옥 철창에 간당간당에 걸려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때처럼 격변기에는 사이토마코토처럼 자칫하면 쿠데타에 당하는 것이고 아니면 정적들한테 걸려가지고 말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정치인의 고위정치인의 어떤 인생인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20, 30년대를 살았던 그 정치인들을 얘기하면서 청와대 털을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6대 총독은요. 학장이 된 다음에 공직에 나가서 전국 최고 대표소로 의원직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잘 되셨네. 88세까지 전후 일본 참의원 최고령 의원이 되기도 했네요. 의학도 발전을 했던 시절에. 홍복을 누리셨네. 최창조 교수의 그 순간적인 연구 도중에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도 안 잃어버렸어? 그리고 88세까지 미수까지 살았으니까 좀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지 중장도 안 만났어? 5대는 사이토 마커토가 한 번 더 했네요. 아니 그러면 5대 하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임을 했어요. 한 번 더 하는 건 뭐야? 한 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두 번 해서 죽었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조선 식민지 시대 끝나고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2004년 2월에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제가 진보 보수를 막론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네요.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기고문의 제목이 풍수로 본 청와대 미극. 대안 엄나입니다. 옮기란 얘기죠. 대안은 무슨 대안입니까? 대한민국 수립 후 청와대 주인들은 대부분 비극적 삶을 살았다. 이승만은 객사했고 윤보선은 어쩐 일인지 국립현충원에 묻히기를 거부하는 예외를 치렀지만 이게 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실 그는 실권자가 아니었으니 청와대의 집주인이라기보단 세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좀 애매한데 이게? 날짱난의 향연입니다. 박정희는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고 전두환은 백담새의 유배에 이어서 또다시 노태우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몸이 될 처지에 놓였다. 2004년이기 때문에요. 겨울에 살줄 몰랐죠. 그렇죠. 아니 청와대의 터가 문제라면 원래 청와대에 사는 주민이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쿠데타할 생각을 하지. 반역자가 되려면 원래 안 좋은 터에 살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역자가 돼서 안 좋은 터에 들어갔잖아. 이제 반역의 결과로 지금 이 모든 순환을 당하게 된 건데 앞뒤가 바뀐 얘기죠. 김영삼은 재임 중에 무능을 의심하는 외에 그 아들이 수감된 데 이어 자신 또한 소위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이건 늙었으니까. 김대중 역시 두 아들의 구독들은 참담을 느껴야 했다. 여기까지인데 이 뒤에 이제 2004년 이후로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덧붙이게 되는 거죠. 스토리를. 각각 다 사연이 다릅니다. 보신 것처럼 이거를 단순하게 흉지로 묶을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청와대 수립 이후에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70년대에 박정희가 거기에 청와대를 이름 붙이고 윤보선 이름 붙이고 청와대를 이어받아서 쭉 살아온 그 격변의 50년사를 돌아보면 그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그 다음 삶이 평탄한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한국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 혼동의 오류라는 겁니다.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1번 일단 올해 털을 잡고 있었던 그곳에 최고 집권자가 거주했다는 거는 정치적 격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건 조선총독이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독재를 해서 그러냐. 독재를 안 했으면 궁정동 안가에 가서 총을 맞을 일도 없고 쿠데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일도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 한 번 더 했습니다. 5분 전에. 총독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군인으로 그냥 삶을 마감했으면 문제... 아니 전법이 됐겠구나.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터가 안 좋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유경수는 장충체육관에서 총탄을 맞았고 박정희는 박정희야말로 정말 자총한 거잖아요. 부하들끼리의 다툼도 제대로 정리를 못해가지고 독재를 계속 오래하다가 궁정동 안가에서 양죽 끼고 술 먹다가 총 맞은 건데 궁정동이 흉지라고 말하면 굳이 이해해 주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후에 감옥행이 된 거는 그러면 터에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발굴했던 사람들이 투탄카멘 투탄카멘의 저주로 죽었다고 하는 그거 저 초등학교 때 팬이었어요. 그 음모론 그러니까 그런 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쓰인 게 영화 머미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렇죠. 미이라 그렇게 쓰이면 되지 재미롭게 되잖아. 정말로 총화대를 옮길 때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승만은 객사했다 그러고 넘어갔잖아요. 이 객사가 하와이잖아요. 하와이에서 편안하게 죽었어요.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죽었잖아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죠. 그게 객사면 온 세계에 있는 객사하고 싶죠. 나릇한 데서. 객사를 추구하죠. 모두가. 저도 스위스에서 객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수하는 사람마다도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기사 읽기 때 명절 때마다 익숙하게 들은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김두규 우석대 교형학부 교수 전영일 명리학자 이분들 이분들의 일이고 김두규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보는 기조가 다른 것 같은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말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 흉지론이 나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경제군사 6대 대국 문화 세계 1국가가 됐다. 이걸 본다면 청와대 터가 나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터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영일 명리학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최창조 교수의 코멘트를 거의 갖다 붙였습니다. 3월 30일 기고인데 뭐라고 적었냐. 청와대 주인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재임 중에 탄핵을 당하거나 측근에 의해 살해당했다. 퇴임 후에는 구속됐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임 중에 자식들이 구속됐다. 위에 썼던 그 기고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청와대 첫 입주자 마코토 총독도 또 나오죠. 복붙. 서울 도착 시작부터 강욱의 열사에 의해 피로서 막을 열었다. 명리학자도 학자인데 공부 주머지. 조선 총독을 한 번 더 역임한 그는 1932년 일본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르지만 36년 226사건으로 젊은 장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청와대 첫 거주자부터 피로막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본 역사 공부 안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최창조라는 20세기형 도선국사 20세기형 도선국사 21세기형 아닙니다. 이분이 92년에 처음 이 학설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마치 예전부터 수백 년 된 어떤 풍수설인 것처럼 치장을 해가지고 매체들이 무비판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걸 신문에서 읽은 우리 풍수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어디 이제 도선국사의 책에서 보신 게 아니고요 신문에서 본 겁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보고 마치 수백 년 된 얘기인 것처럼 다시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재판매를 하고 있는 양상이 이 현상이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김두규 우석재 교양학부 교수는 풍수를 근거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지금 풍수학자인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가장 적확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대통령이 불행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이지 국가의 불행은 아니었다. 그들은 본래 역사의 하수인이었다. 멋있다. 가장 명확한 설명이죠. 이게 한 가지도 첨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제3세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민주주의를 자체적으로 나름의 시민들의 노력으로 처음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뒤늦게 민주주의를 출발한 공화정의 국가들이 주로 권력의 권자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나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건 남미도 동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들마다 이런 풍수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옆에 입 벌리고 있다가 낙수효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두 개만 맞추면 신통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가히 현대적 신화의 탄생을 목도하는 것 같은 청와대 흉지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당선자와 우리 인수위인은 이 현대적 신화에 기반해서 청와대가 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 의문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수춤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네 푸르넥 광고입니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웰빙 간식 푸르넥 시중에 건조 스낵의 알 수 없는 식감과 맛을 부정해버린 덕질인의 최애의 간식입니다 과자는 싫어해도 푸르넥은 들어간다는 신묘한 맛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과자에 비해서 죄책감이 적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합니다 죄책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적은 칼로리를 유지하는 간식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양을 적게 한다거나 그렇죠 혹은 단가가 세진다거나 푸르넥은 후자인데 저는 얼마 전에 믹스넛을 사서 먹고 있었는데 정신차례가 내가 안에 건조 바나나만 골라먹고 있던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건조 바나나만 샀어요 그걸 트래비를 보면서 먹으니까 무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많이 먹어요 과자보다 이게 나지하고 먹다가 문득 뒤에 봉지를 딱 보니까 설탕 30% 네 바나나 칩 설탕 많이 들어가요 푸르넥은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해의 것은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 칩입니다 네 물론 거기 발라져 있는 것들은 과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화이트 초코와 다크 초코는 이제 초콜릿이 발라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초코와 다크 초코 믹스 버전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액세스몰이 디저트류에서 강세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지 않은 값을 주고 먹었는데 맛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자 그러면 청와대가 안 좋다 옮겨야 된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왜 용산이냐가 문제예요 도대체 왜 아 두 번째 청와대가 안 좋다는 이유로 니들이 뭘 읽었는지는 이제 알겠다 응 근데 답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혹은 답은 왜 이러냐 답이 왜 왜 왜 그러니까 3번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주관식 1번 답을 하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용산 뭐 이래 버리는 거야 아니 왜 왜 그래 도대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온갖 부동산쟁이들과 풍수쟁이들이 용산이 얼마나 터가 좋은지를 온갖 얘기를 막 다 해놨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 약간 정신 혼미해져요 사실은 나만 바본가 이게 설명하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따지기를 앞서서 서울의 완전 중심부 핵 중에 핵 최중심부의 용산이라는 입지가 있는데 네 거기가 부동산적으로 굉장히 요긴한 땅이다 이거 그냥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어 그걸 떠나서 풍수적으로 좋으려면 거기에 지맥이 어떻게 되고 산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한강을 따라서 산세가 흘러가는데 그게 용의 등허리에 해당하고 그래서 실제 산세를 보면 용의 머리는 한강 물에 머리를 담그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래요 그러면 용산은 용의 몸통의 끝머리쯤 되거든요 저는 보다가 이게 좋다는 얘기인가 이게 보통 머리가 돼야 되지 않나 뭔가 우리는 그런 풍사자들의 말 만드는 재주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좋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지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면 풍사자가 되겠지만 그렇죠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신이거든요 확신 맞아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어떤 산도 용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 위에 있는 나무와 새들에게도 신뢰해요 그렇죠 그렇죠 맨날 토할 거 아니야 용이 움직이니까 아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위성지도나 3D지도 같은 거 봤어 용모양 인물을 뭐 있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산 주변에 지금 막 고층 건물들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산이 안 보여요 그냥 이게 봤을 때 네 아파트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걸 풍수적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거는 Y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러면 Y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따져보다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좋아요 생각해보면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했네요 뭔가 내려오는 길을 끊었으면 아파트가 다 끊었죠 아파트 다 끊었죠 그래서 Y에스는 남산의 웨인 아파트도 부셨습니다 그래서 부신 거예요 그래서 부신 거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이라는데 미국인들 숙소였는데 왜 그게 역사바로세우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락상으로 보면 이렇다 근데 용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누가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해를 잠깐 포기해보고 그렇죠 과정만 알아보자 그 영감을 준 도사는 누구인가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최창조 교수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나가라고만 했지 최창조 교수는 성남의 1회 재단 자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 진보적 학자라니까요 그래서 전두환 까라뭉개자고 한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근데 원전은 자기 걸 쓰는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렇지 해법은 내 게 아니야 네 다 더 바뀌겠네요 1회 재단을 그냥 부셔서 평평하게 만든 뒤에 그 위에 무민정부를 세우라고 한 건데 이런 얘기인 거고 어쨌든 우리는 도사를 찾아갑니다 네 이때 여러 이름들 중에서 크게는 언론을 통해서 압축하시는 건 두 명이죠 건진 이냐 천공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 우리가 다뤘던 이름이죠 용의자들을 만나봅시다 용의자들을 만나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사라진 건진과 활발한 천공입니다 아 맞아요 움직임이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캠프에 직접적으로 몸을 담고 있었고 자신의 처남 매분지와 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에 심어놨었고 이랬던 그 건진법사가 소위 윤석열 쪽 도사들 중에서 대장이다 대장주다 뭐 이거는 언론 매체들이나 기자들한테서도 정평이 나 있었는데 윤석열 캠프의 대장이다 라는 일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사람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한반도에서 증발했습니다 지금 보통 로우키가 아니고요 아예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기자들이 지금 추적 보도를 하려고 쫓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자 건지인이 살았다고 하는 그 역삼동의 유명한 점집이라고 주변 탐문을 해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저희가 점집이다라고 하는 저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기자들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 너머로 쓱 봤더니 초인종이 눌러도 안 나오고 인기척도 없고 담 너머로 쓱 봤더니 흰색 리트리버 한 마리가 마당에 묶여있더라 네 저는 당장 아니 그걸 묶어놓고 가면 어떡하냐 미친거죠 안됩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네 관리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리고 가든지 그잖아요 왜 이렇게 거기다 묶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범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사람이 없어졌다는 건 기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의 담 너머 오른편에 보면 일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현판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일광도 익숙하죠 네 자 일광은 그 건진의 스승 해우스님이 세웠다는 이제 종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광조계종 일광조계종은 조계종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편의상 일광 일광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계종에서 여러 차례 부인을 했기 때문에 불쾌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광종 일광종의 창시자 해우스님 이분이 이제 충주의 일광사를 세웠는데 갔더니 일광사는 이제 텅 비어있었고 웬 보살님 한 분이 이제 요양을 중이셨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온다고 하더니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해우스님은 얼마나 급했는지 자동차도 두고 갔습니다 마치 그 헐리우드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아 그렇죠 사라진 거죠 그냥 네 사라졌습니다 없어질 때 자동차를 두고 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그 프로파일에서 근거가 된다고 제가 어디선가 귀동량으로 들었습니다 보통 급한 상황이 아니다 오 네 지금 국민의힘 가신 이수정 교수가 얘기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는 두고 가라고 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탐색이 막혔을 때 저희는 이제 까나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썬데이저널 우리의 건진법사죠 썬데이저널 보사님 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뭐 들으신 거 있나요 들으신 거 있나요 제임스 선생님 찾아갑니다 아 근데 심지어 썬데이저널도 더 이상 취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감쪽같이 없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썬데이저널은 어쨌든 인정하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질을 냅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제목에서 엄청 신경질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제일 최근에 나온 그 3월 기사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만의 시대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만의 시대 한자로 강조를 했어요 야만의 시대를 한자로 썼습니다 야만의 시대 3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 5년 점쟁이들이 득세하는 나라 된다 막상 그 기사는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봤던 그 내용입니다 권진법사 얘기 나오고요 청국 얘기 나오고 김건희 씨 얘기 나오고 이런 정도 재탄 기사를 발행을 하고 있더라 다만 확실히 우리나라의 권력이 못 미치는 곳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보면 요약 첫 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혼이 비정상 박근혜 발언 연상시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한국의 언론들이 낼 수 없는 용기가 지금 느껴지죠 아무도 이렇게 안 써요 진짜 정말 단 한 것도 이렇게 쓴 데가 없습니다 웃기잖아요 5천만 국민이 다 동감해요 그렇지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신경질이 나 있다는 게 뭐냐면 대선 기간 동안에 낸 기사의 제목은 생양아치 대선 전국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지금 기사 제목 보고 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거지 얼마나 화난지 알 수 있냐면 생양아치의 생이 한 자야 생양아치의 생이 한 자야 살아있는 양아치 진짜 양아치인거지 이건 마치 저 SNN에 시작할 때 말 같아요 라이브 프롬 뉴욕 할 때 라이브에 힘주는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지면으로도 발행되는 매체거든요 생양아치 대선 전국 아 차마 블로그에도 못 적을 이름 제목들을 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괴녀라고 써있어요 괴녀 괴녀도 한자로 적혀있어요 괴녀와 감녀 누가 남편 발목 잡을까 이래가지고 기사 요약 첫 줄이 뭔지 압니까? 욕쟁이 무녀 김건희 vs 갑질 끝판왕 김혜경 야 여혐 여혐 이런 여혐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거죠 그냥 노동신문 논평하고도 좀 그렇죠 이것이 정말 그 본국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독립언론 사실상 망명언론 든든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 멀리서 이렇게 말해주는 언론이 있었어요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 그때는 그 모친의 그 딸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근데 이거 혐오적인 정서는 좀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대단히 화가 나 있고 아니 기사에 그 새끼 가만 안 돌아와 써있어요 대단히 화가 나 있고 참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아무도 안 말려 이 매체에는 편집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양아치 전국 다음 편도 있어요 윤석열 편 김건이 국모되면 점쟁인들이 국사 좌지우자일 것 스트레이트한 문장입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선 본래야 볼 수가 없는 대단합니다 화가 나 있다 뒤틀린 정신세계 빗나간 성의식 비틀어진 행식 무속인의 의지 그리고 몇 가지 혐오 표현들이 엄청난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읽을 수가 없는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진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더 이상 어디로 나가지를 못하고 막혀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이제 받아 안으면서 선대이저널을 보았는데 선대이저널도 화만 났고 취재를 실패하고 있다 건지는 못 찾고 있다 건지는 추정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천공스승은 최근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강연활동을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4월 3일 현재 12,157강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는 우리가 만까지 봤는데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거랑 그보다 더 활발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지난해 9월에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그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9월에 방송할 때에 비해서 강의 영상 수는 400개가 늘었고요 구독자 8천 명이 늘어서 9만 명 가까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개땡기네요 진짜 이분이 본인이 출마 안 할 뿐이지 본인을 캐릭터화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걸 매우 기꺼워하고 그걸 통해서 현금화하는 것들도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경영 루틴을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출마만 안 할 뿐이지 거의 허경영 루틴이고요 이분 코인맨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나옵니다 굳이 클릭하지 마세요 코인맨입니다 코인맨 돈 벌어주지 마십시오 사실상 윤서인의 다른 버전입니다 구독자가 지금 8.85만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거의 9만이에요 수염에서 코인 나옵니다 늘려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동시에 비선실세로 주목을 받은 두 사내가 있습니다 한쪽은 사라졌고요 한쪽은 오히려 더 설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한쪽은 사짜인데 설치는 쪽이 사짜죠 이럴 때는 보통 그렇죠 주목이 들어올 때 그렇죠 각 매체의 기자들이 쫓아올 때 인터뷰에 계속 응한다 사짜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잖아요 봐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일수록 당선이 된 이후에 조용하는 쪽이 진짜입니다 내가 비선실세라고 나서서 인터뷰까지 하죠 그러면 경찰도 수사 안 합니다 보통 잡혀가면 경범죄입니다 그렇죠 고성방가 이런 제목입니다 아니면 공연 음란자 이런 거거나 보통 그런 거가 되는데 어쨌든 한쪽이 사짜라는 거는 제가 봐서 너무 명백해요 취재를 좀 해봤으면 아 씨 건지니 진짜인데 저건 못 찾겠네 여기에 막히거든요 근데 한국 매체들은 역시 다르죠 이렇게 막혔을 때 인터뷰는 해주는 쪽으로 주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찍하고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사는 나가야 되니까 그럼 천공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천공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천공 쪽으로 언론의 초점들이 집중적으로 가 있고 왜냐하면 aka 진정세승이 이미 관련된 유튜브 영상 올린 적이 있다는 게 근건데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12,000개 중에 없는 얘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올해 KBO 우승은 누가 하나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매체들도 아주 쉽게 받아쓰는 게 뭐냐면 소위 용산 길지서를 천공 스승이 이미 몇 년 전에 영상을 통해서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모든 기사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공 스승 기원론을 퍼올리고 가장 강력하게 전파한 중심축에는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있지요 열린공감TV를 좋은 데 쓸 곳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많아요 다만 이 기동찬 행동 능력 때문에 종종 판단력이 뒤늦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치죠 종종 수정되길 바랍니다 그런 매체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이전 발표 3월 22일에 나왔는데 그 직후에 열린공감TV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천공 스승의 문제의 7717강 3년 전인데 이미 7717강입니다 버스죠 7717 용산 앞으로 지나가지고 한 분 맞아요? 사람들이 숫자를 보면서 7717을 보면서 1부터 7716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7717강이 용산의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야 정말 안 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 3년 전은 어떤 시기냐면 용산기지 이전 발표가 나고 나서 할 만하네요 그 뒤에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란이 벌어지던 때입니다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이기 때문에 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거기에 임대아파트도 드리고 고층아파트도 드리고 해서 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 나온 영상이다 이거를 두고 캡처해서 올리면서 열린공감TV에서는 뭐라고 달았냐면 왜 그토록 급하게 용산을 선택했을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열린공감TV가 글을 쓴다 이건 섣부르잖아요 약간 섣부르지 왜냐면 그때는 온 언론이 용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물론 영상을 보고 나서 정리해서 썼을 수도 있으니까 전달하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려 3년 전 윤 당선자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란 자가 용, 공원, 벙커, 증행관에 말한다 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용산이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용은 최고의 사람 과로하고 대통령이고 여의주는 법이다 이거는 실제로 천공사생 영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최고의 사람이 법과 같이 와서 문화, 메카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문화공원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근데 공원이라는데요? 라고 옮겼어요 근데 그래놓고 진보실을 옮기는데 힌트로 삼았다고 하는 게 논지로서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심지어 그 뒤에는 지하를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대요 영화를 통해 교육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 원래 천공사생 저도 지난번에 많이 봤는데 끝의 문장은 상관없는 소리라거든요 어떻게 논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도 모를 아무튼 지하에서 영화를 찍는 곳이 청와대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다시 커뮤니티 게시물로 돌아가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 세 줄 그러니까 용, 공원, 벙커 등에 관해 말한다 까지만 열린공감TV의 코멘트고 그 뒤에 붙은 부분 있죠 이거는 기사 인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기사가 이 내용을 받아 쓴 건 긁어왔거나 혹은 다시 요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린공감TV 앞에 코멘트하고 그 뒤에 인용한 말이 약간 안 맞아요 열린공감TV 측에 애정을 담은 조언을 드리자면 이러한 시기적절한 파상공세에는 밖에 여론전에 도움이 됩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당선인 측이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실제로 당선인과 인수위의 일부 인사들은 오 쟤네 틀렸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전이 물론 유튜브에서는 버즈 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어쨌든 매체를 표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속도 조절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열린공감TV 뿐만이 아니고 모든 매체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를 설명할 때 천공스승의 이 영상을 끌어오고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거든요 특히 소위 말하는 친민주당 매체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오래전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됐던 거고 왜냐하면 일단 얼른 봐도 뭔가 좀 안 맞는데 왜 이거를 아무 비판의식 없이 용산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천공스승의 영상과 당선인의 용산진무실 이전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민주당과 거리가 가까워 보이는 매체 혹은 프로그램들일수록 호흡이 너무 가빴어요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진지하지 못한 것에 접근을 하니 진지하지 못하고 싶죠 그게 맞죠 하지만 하긴 나만 진지하면 억울하죠 그래도 진지하게 하지 못하면 정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인수위와 당선인이 부정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민이 합의하고 있는 그 결론 도사나 법사에 조언했다는 것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법사인지 보자고 그거 어느 법사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건진해서 막혔다니까 그럼 포기해야 돼 돌아가야 돼 안 되겠다 싶어야 돼요 누가 봐도 여기 싸 하는 더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지난 1년 사이에 그건 잔상입니다만 이거거든요 지난 1년 사이에 YTN 뉴스가 있는 전역팀이 실로 용맹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죠 YTN 역사에서 YTN의 오래된 베테랑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저널리즘으로 꿀 빨아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기 잼씨가 옛날에 해본 직접 찾아가기 그리고 또 이제 관점이 흐물흐물하고 나약한 게 YTN의 일관된 색채였는데 뉴스가 있는 전역팀이 안 그렇죠 몽둥이죠 몽둥이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는데 너무 급했다 그래서 천공을 찾아갑니다 급하게 천공을 찾아갑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한번 찾아가서 재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단독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알려진 거지만 이 사람이 인터뷰를 전혀 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가면 할 수 있다는 걸 모든 걸 알아 그때 느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정통 매체라면 아 이 새끼 사자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가거든요 또 갔습니다 또 갔어요 또 가서 뉴스가 있는 전역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3월 23일 방송인데 이제 천공 스승이 얘기하기를 본인이 당선자한테 직접 조언한 건 아니다 뭐 실제로 그럴 테니까 다만 용산의 활용방안이라는 영상을 당선자도 봤을 거다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봤을 거다라고 하면서 와 닿으면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이죠 그렇죠 와 닿을 쓸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봤을 거고 와 닿았을 거다 그래서 썼을 거다 이런 얘기고 다늘이 만 몇 개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용산 진문식 이전에 참 잘하는 거다 너무 잘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물기를 자신 쪽으로 튭니다 아 자연스럽게 네 자 커뮤니티에 돌았던 이 캡처 화면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식회사 정법시대의 주소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입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청사하고 직선거리로 1.2km다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크레바스를 묻어버리는 음모론이 제기가 되죠 네 그래서 YTN 뉴스가 있는 전역팀도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어떤 정관이 있는 거냐 네 물어봤더니 정법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미 10년 전에 용산이 길지라는 것을 알고 발복할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털을 잡았을 뿐이다라고 답변을 하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네 비싸니까 오는 거죠 파크타워 아파트 저 이촌역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엄청 좋은 거죠 초록색권입니다 어쨌든 돈 많이 버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네 XSFM입니다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각 매체에서 범람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천공은 인수위의 멘토인가 이제는 더 이상 후보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인수위의 천공이 짙은 그림자를 실제로 들이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혹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저희들은 어떤 순간에 한해서는 일부 멘토의 역할도 수행했던 걸로 보인다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지난 대선 전국을 봐도 그렇고 이젠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실제 영상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는지 실제로 들어보자 그래서 2018년 8월 16일에 올린 문제의 그 영상 7717 용산의 활용방안입니다 10분 내외의 짧은 강연인데 물론 긴 강연을 짧은 건데 열린공감TV가 주목하고 다른 매체들도 기계적으로 복사보침을 했었던 주장의 핵심이 뭐냐 용이 와야 한다 여의주를 갖고 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용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여의주가 대통령의 어떤 권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매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음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오면 설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인간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그래서 시비지에다가 용을 갖다 재루에 올려놓은 거라 최고의 신을 용으로 상징을 내놓은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됐을 때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가리 통뼈라 그러잖아요 어 아니 이거 그 어떤 기자라도요 기자 다 바보 아닌데 어감 들어보면 이거 아무 비유도 없고 헛소리는 거 할 수 있잖아 아무 얘기나 막 하잖아요 처음에 이 얘기하다가 좀 있다가 다시 딴 얘기하다가 그 뒤에 좀 더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고 그럼 용가리 통뼈로 왜 나옵니까 갑자기 의미 없잖아 용가리 통뼈 내가 그래가지고 용가리 통뼈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찾아봤어요 용가리 통뼈가 치킨 너겟 이루어내요 용가리부터가 일단 특정된 어떤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뭐 상상 속의 짐승 이게 용가리가 아니고요 용가리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도 없는 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못 찾았네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심영래씨가 지은 말 아니에요? 여러 추측만 있고 용가리 통뼈라는 이 비속어도 이 표현도 어디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캐나 만든 말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냥 용가리 통뼈예요 어제 들었던 풍수학자들 말하는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길게 떠들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잘 보세요 12지에다가 용을 갖다가 제일 위에 올려놨다 근데 12지에 제일 위는 쥐입니다 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똘기, 떵이, 호치, 새초미 그 다음에 드라고죠 용은 용 네 번째거든 똘기, 떵이, 호치, 새초미, 드라고 다섯 번째는 내용 없는 말에 거짓말도 섞여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꾸러기 수비대에서도 대장이 똘기예요 꾸러기 수비대 안 봤어 자, 아무튼 연가리 톡 펴다니고 꾸러기 수비대보다도 못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신박하게 해석을 하는 매체들에 따르면 용이 법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니까 이 법은 갑자기 사전적 정의로 돌아갑니다 용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지금 계속 떠들었다가 매체들 입장에서는 용은 센 사람이니까 대통령을 상징한다라고 해놓고 법은 그냥 법이래 로우 그래서 법은 법이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용이 법을 갖고 용산에 간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다는 얘기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니까 신약성경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무식한 놈이 해석하면 비유는 계속 비유로 하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이 강의를 할 때, 강독을 할 때 포도 비유로 하면 그냥 다 비유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유로 설명하다가 법만 그냥 법이야, 갑자기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냥 들이넣고 싶은 대로 들이넣습니다 그렇죠, 그 법이라는 건 질서라든지 법도라든지 그런 의미로 사실 여기서는 법을 쓴 건데 이건 저널리즘이 말을 해석하는 법이 아니에요 경전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 역시 당연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원래 강의 스타일이 그냥 일반 론을 장광설로 늘어놓는 거거든요 듣고 끝나고 나면 적게 심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히 나쁘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나쁜 게 뭐냐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라는 게 뭐냐면 심지어 나쁘지도 않아 그게 이제 헬마우스 입장에선 최악의 컨텐츠인 거죠 개짜신 나거든요, 진짜 내가 1시간을 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내용 없다고 깔 수도 없잖아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는 일반 론인데 그래서 용산기지의 부지가 반납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면 마치 부동산 업자인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일단 들어보시죠 그럼 이 시대에 지금 홍의 인간이 출연을 할 때 용들이 지금 출연하는 거죠 최고의 사람들이 출연한다 이게 용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게 용산이 남아있고 용산에서 앞으로 뭘 할 거냐 해불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화의 해불을 들어야 된다 인류가 인류가 여기 와서 연구하고 여기 와서 같이 논할 그는 문화를 놓을 자리로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것도 거기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바르게 설정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가 야곱야곱 주소 모아서 용산공원은 쨔미남아요 잠식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잠식에 들어올 대통령 진무실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명분을 가지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서 용산공원을 예맨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윤석열 당선자거든요 그나마 오피니언이 있는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어떤 것도 거기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건 청와대가 오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사짜들의 특징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찬성하는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전 보러 온 사람이 제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 딸이 말을 안 듣는구만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봐 지금 죽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예요 용산기지 반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질문자가 아파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공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스승님이라고 하니까 딴짓거리 하지 말고 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3년 뒤에 와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이슈와 만나니까 엉뚱한 충돌이 일어나서 자기 말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천역의 파크타워 아파트에 이 스승님이 언제 입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미군부대 자리에 커다란 공원이 오죠 그러면 최고 수혜입니다 엄청난 수혜를 입기 이 동부이천동 이천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고 수혜입니다 몸값이 극도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냥 자기 이해에 충실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아까 에디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신문을 잘 열심히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융성기 한국의 문화융성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문화공원에 뭘 할 거냐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문화의 메카를 만드는 공원을 세워야 된다 문화공원 용산기지 용원은 하나도 다른 거로 손대면 안 되고 문화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앞으로 일으킬 그 장소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게 거기 딱 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국제영화제도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앞으로 연구하고 이게 세계에서 전부 다 이리로 와서 그렇게 해서 그쪽의 지하를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여기에 들어오면 영화를 다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세계 어떤 영화도 여기 들어오면 다 만들 수 있고 여기 이게 들어오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 진짜 문화재를 영화축제를 여기서 열고 미래의 교육은 영화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화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이는 교육, 영화, 문화 이런 것들은 그 용산에서 해야 돼요 내 자리도 하나 줄란가 모르지 그러면 누가 듣고 있네요 앞에 청중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요새 헬마우스도 그렇고 정은정도 나오니까 시선집중 됐잖아요 시선집중해서 청취자들을 우리가 성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촌철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거 다 있다니까요 이분들은 시간 낭비들이죠 시간 낭비들 낭비들 정법들이겠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얘기를 단어별로 그냥 수집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또 좋은 단어 붙이고 또 좋은 단어 붙이고 이런 식인 건데 맞아요 제가 20대 때 짐자무식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볼 때 같은 기분이에요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그냥 내가 담배를 계속 피우게 만들죠 내가 이걸 다 봤네 시간은 갔다 그렇죠 시간은 간 거지 똑같아요 처음에 용산기지 반환 얘기를 하다가 아 거기 공원해야 되지 공원에다가 뭐래 공원 아 그럼 문화야 문화 문화 얘기에다가 아 문화 그럼 문화는 이게 영화랑 연결이 되면 이게 영화가 좋아요 영화는 근데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해요 이게 그냥 다 붙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문장을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영화로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야 이 XX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화는 20세기의 예술 형태인데 그렇죠 그리고 교육적일 수는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영화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하던 시대는 2차 대전 때예요 그렇죠 아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신문을 많이 읽는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화기지를 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2018년 이 시점쯤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상암의 저류고 부지에다가 문화비축기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2017년에 말에 만들어서 2018년에 개장하면서 부흥이 되거든요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걸 본 거죠 이 사람이 딱 그 시기에 2018년 그 시기에 문화비축기지 보니까 저거 좋다 그러면 용산에도 문화기지를 해야지 연상작용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 앞에 새로운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이제 서당계 풍월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사짜들의 특징 그때그때 다른 말을 한다는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현 시점에 천공 자신이 하는 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018년에 무슨 얘기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2017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영상이 2018년 8월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이게 언제 올라왔는지를 썸네일에 표시해줄 때 간략화를 하다 보니까 만으로 세요 만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면 3년 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되겠습니다 근데 2018년 8월이면 4년 전이에요 어떤 매체에도 4년 전이라고 안 씁니다 모든 매체가 다 3년 전이라고 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언제 한 영상인지 아무도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일찍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냥 썸네일이 3년 전이라고 적혀있으니까 3년 전이라고 다 써요 아까 열린공광TV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셔요 열린공광TV에도 3년 전이라고 써있어요 썸네일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횟수를 따지거나 지금부터 1월 12월에 기준을 두고 횟수를 따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절대 시간을 재잖아요 절대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5 곱하기 4가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3년 전인 거예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튜브를 취재한 기자들은 썸네일만 보고 쓴 거죠 그걸 근데 그걸 모든 매체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3년 전이라고 하고 심지어 천공 본인도 3년 전이라고 합니다 썸네일만 보고 쓴 것도 한없이 게으른 건데 썸네일만 보고 쓴 걸 베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 언론이 주요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본인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매체에서는 왜 그렇게 쓰는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지금 물어보는 답변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 매체들이 아 뭐 용산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 집무실 뭐 이런 거 어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가 다 알아봤다 뭘 알아봐 딴 얘기하고 있었는데 뭘 알아봅니까 이게 한 말을 까먹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방송 10년 하잖아요 요파 시청자들이 맨날 놀리죠 자꾸 까먹지 말라고 너무 늙었다고 근데 제가 까먹는 건요 드립 그 당시에 사연의 상황 이런 거지 뭘 주장했죠 그럼 그것만큼은 똑바로 기억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딴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라고 했으면 그걸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뭐 애 학원을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는 까먹을 수도 있는데 최창조 씨는 적어도 그건 기억할 겁니다 당연하죠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18년인데 그걸 까먹겠어요 하여튼 본인이 뭔 소리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그냥 그냥 그때그때 누군가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말을 하는 사자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굳이 그 당시 천공이 했었던 정확한 말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용산국제영화제를 유치를 하고 영화진흥위원회를 거기에 부속건물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코인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코인맨이다 사람들이 그때그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자기가 어떤 굉장한 신념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혹은 하늘로부터 뭔가를 내려받은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그걸 몇 년 뒤에 딴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물어보는데도 거기에 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그렇죠 전형적인 사자무속인이죠 이게 그래서 자신의 용산 썰이 실제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기사들이 다 그렇게 잘 팔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곧바로 3월 26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3월 26일에 내일 이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성가병이 오기로 했죠 네 좀 쉬겠습니다 한 주 쉬고 배트맨은 기다릴 수 있어요 고민이 많거든요 이번 영화를 보면 짜친 걸 취재하느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현장 기자들이 알아요 그렇다고 취재를 짜치게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짜칠수록 성의있게 취재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더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2018년에 영상을 올렸으면 기생충보단 이전이네요 문화비츠키즈에서 힌트 얻었다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네 토요일 이 시간에 다녀오겠습니다 헬마우스님과 돌아오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 Thank you